현대힘스 자 현대힘스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우진혜택이라는 종목이 어 지금 상한가가 좀 풀렸어요. 이제 그죠? 자 근데 이게 상한가가 좀 풀린 계기는요.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지금 우진혜택 같은 경우가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상한가의 진입 이후부터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우진혜택에 몰려있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건 자 이 현대힘스라는 종목으로 자 우리 그동안 우진혜택에 쏠려있던 수급이 현대힘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대힘스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거 금요일날 오후에 봤을 때는 어 대략적으로 한 100만주 정도 됐었는데 어 지금도 146만주로 또 물량이 또 계속적으로 쌓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이겠죠 여러분들 월요일날 월요일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갭상승으로 시작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점상으로 갈 어 그 정도 물량은 아닙니다. 점상으로 갈 물량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자 갭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이 한번 발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에 잠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러분들 현대힘스라는 종목은 꼭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 현대힘스로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께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가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그쵸 단 2분만에 상한가에 잠겼죠 2분만에 자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9시 그리고 9시 1분 그쵸 단 2분만에 상한가에 잠겼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현대힘스를 매수하려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매수를 못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월요일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월요일날 점상은 안 갈 것 같은데 아 혹시 모르죠 뭐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진혜택이 여러분들 이제 차익실험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 우진혜택에 쏠렸던 수급이 현대힘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점상도 가능한 얘기긴 하죠. 자 근데 점상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점상에 진입을 안 한다면은 분명한 거는 자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잠깐 만들고 나서 상한가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시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잡으셔야 우리 현대힘스는 큰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현대힘스 상장하기 전에 어떤 게 성장했나요 여러분들. 그쵸 HB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어 일단은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어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던 분들께서는 어 크게 좀 손실을 보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잠깐 HB인베스트먼트도 잠깐 보여드리면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 11,400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항상 우리 조심을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 주식이라는 게 뭐 100%가 있겠습니까? 100%는 없다 그쵸? 무조건 주대표가 오른다 한들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오르지 않았을 때도 손실을 보시면 안되겠죠 여러분들. 손실을 보시면 안되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피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손실을 피하고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그쵸? 제가 이거 말씀 계속 드리죠. 뭐예요? 수급. 그쵸?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손실 부분도 피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저점에서 잡고 무조건적으로 최고점에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을 드리면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이 큰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가 오히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최저점에 잘 매수해놓고 기다리다가 본전 와서 정리하든지 손실 와서 정리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훨씬 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이 매매한 데 있어가지고 꼭 수급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밑에서 자 최저점에서 잘 잡으셨으면 최고점에서도 매도를 하고 눌렸을 때 다시 잡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피할 수도 있고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 현대힘스를 혹시라도 매수 진행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 제가 그 주대표가 그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이거 텔레그램방 잠깐만 보시면은 주대표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잡았습니다. 현대힘스는 현대힘스는 굉장히 어렵게 잡고 겨우겨우 잡았는데 보시면은 이 날이 이제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인데 자 현대힘스 종목 안내 드리면서 자 오늘 현대힘스가 상장하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힘스와 HB인베스먼트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금일 단타를 내보내진 않죠. 보통은 하루에 한두 종목씩 저희가 단타를 좀 드리는데 오늘은 없었다. 그날은 없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이 HB인베스먼트는 왜 안내를 좀 드렸냐면 이게 25일날 상장을 했는데 25일날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HB인베스먼트에 물리신 분들이 꽤나 많이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텔레그램방으로 입장을 좀 도와드린 거고 그거 관련해서 자 비중충함의 신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 텔레그램방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현대힘스 우리가 얼마에 잡았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HB인베스먼트 비중 추가 및 신규 진입 안내고요. 이거 말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현대힘스 안내를 좀 드리죠. 언제 안내드리냐면요. 자 오전 8시 59분에 안내드립니다. 8시 59분에 자 근데 좀 기가 막히게 잡은 게 뭐냐면 매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매수가 그렇죠? 2만 7천원이죠. 장 전에 자 금요일 장 초반 조정받는 자리에서 이용해서 자 우리 매수 진입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매수가 2만 7천원이죠. 자 26일날 현대힘스가 얼마에 지금 최저가가 얼마 찍히나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딱 2만 7천원이라는 거죠. 2만 7천원. 뭐 지금 매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주대표와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기가 막힌 타점에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월요일날 매도를 하고 나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홀딩한 상태에서 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오늘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께서도 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신규 매수 타점 다시 잡을 겁니다. 신규 매수 타점을 다시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2만 7천원에 잡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 그냥 신규 매수 타점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홀딩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혹시라도 입장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 타점 나가니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 최저점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저점에서 잡고 최고점에서 좀 매도하면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텔레그램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십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자 010-627-8706번으로 자 여러분들께서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어 이거 텔레그램 방 수익률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주대표가 이거 고정된 메시지 여기에 좀 눌러볼게요. 이거 눌러보시면 우리가 그 매매 내용이 매일매일 이제 어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어 지금 일단은 현대임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대부분 어 주대표가 그 20년 넘게 증권사에서 좀 근무하면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 사실 주대표보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주가 어 일단 신규 상장 종목 위주로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어 지금 보시면 현대임스는 27,000원에 잡혀있는 상태고 자 이 HB인베스트먼트가 어 뭐 25일날 상장했죠 여러분들 25일날 그쵸? 25일날 상장하고 지금 저희가 어 3번에 걸쳐서 매수 매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것도 최저점에서 잡고 최고점에서 매도했는데 벌써 수익이 83%입니다. 83% 어 꽤나 되는 수익이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어 안내를 좀 드렸고 어 그리고 나서 요것도 있죠 여러분들 뭐예요?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LS 머티리얼즈도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 어 LS 머티리얼즈는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수익을 좀 만들었습니다. 무려 338%나 되는 수익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전략 매도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근데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어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은 극대화 시키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우리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어 이 주대표보다 수익률적인 부분은 높을 수는 있겠죠. 그쵸? 하지만 자 이 수익금은 누가 높을 수 있다? 그렇죠. 주대표가 월등히 앞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수익률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러분들 수익금. 그쵸? 수익률 뭐 많이 놔봐야 두 주에서 뭐 세 주 정도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어. 자 분명한 건 우리는 매수를 조금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쵸? 어 이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보다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안전하게 조금 진행하려면 이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줄 때 챙기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자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자 근데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자 이 변동성이 워낙에 크게 나옵니다. 크게. 자 지금 LS 머티럴즈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자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테마. 그쵸? 테마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순환이죠.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뭐냐? 자 2차전지에 있다가 언제든 또 바이오에 갔다가 그쵸? 그리고 뭐 반도체에 갔다가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테마에 의해서 여러분들 수급이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변동성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잡았으면 자 우리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자 이런 방법 이런 매매 스킬을 좀 길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 월요일날 장 시작하고 나서 매수타점 잡을 거니까요.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서는요. 자 빨리빨리 텔레그램방 입장하셔가지고 자 최저점에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최저점에서 매수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상단에 있는 번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010-627-8706번으로 자 여러분들께서 현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면서 우리 월요일날 자 우리 최저점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발바닥에서 매수타점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좀 뵙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